자, 그냥 템버린 아니면 야광 템버린입니다. 자, 이리 와, 이리 와, 영지 이리 와 봐. 여러분, 카라가 당신을 위해서 춤을 춰드립니다. 앞에 나오세요. 이런 게 흔치 않아요. 자, 여러분들! 자, 인디 가요가 아니에요. 그럼요, 여러분들! 카라의 영지와 함께 하고 있는 마마 미아! 체리 씨, 체리 씨, 체리 씨! 진짜, 진짜, 진짜! 네, 야광이에요. 함께 하세요, 여러분!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4,900원입니다, 이제. 네. 네. 뭐, 뭐? 얼마? 사명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여기도 할게요. 500원. 처음에 4,500원 결수했어. 어떡해. 어렵다.